바쁘게 살다 보면 정말 이렇게 짧은 시간이 줄어진다면 거울을 보고 자신과 아이컨택을 해봐. 한 번도 5분을 이렇게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5분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내 눈을 보고 이렇게 아이컨택을 해봤거든. 이건 지선하다. 근데 진짜 진짜 달라. 딱 마음가짐을 갖고 내 눈을 보면서 내 자신과 아이컨택을 해봐. 이게 나한테 큰 휴식이든. 난 술 취해서 가끔씩 봐. 그렇게 한 적 없어? 날고 웃었냐고. 뭘 봐. 이렇게 한 적 없어? 정말 세 글자랑 괜한 짓이지 않아? 너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렇게 몸에서 들어온 거야. 요나답다. 저는 되게 따뜻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에 따뜻해. 근데 진짜 편집을 너무 기가 막히게. 도연이는 아이컨택트 당장 하라고 그러면 꽤 어색하게 생각할 것 같아. 진짜 이런 기회가 아니고서야 진짜 내가 그렇게 사람이랑 아이컨택을 하면서 지낸 적이 있나? 또 들리는 얘기로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맞아. 좀 내성적이지. 맞아. 나란 학교 다닐 때는 진짜 버스 타고 이제 정거장 있으면 내려야 되잖아. 아니 그럼 벨 누르려고 이러시는 게 오줌 뭔가. 아 그 정도로. 그래서 내리기 전만 되면 너무 떨렸어. 그게 너무 긴장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개 코미디 할 때 도연이는 들어가기 전에 막 떨리는데도 용기를 내고 올라가는 스타일이야? 난 진짜. 그래서 맨날 공개 코미디 하기 전에 맨날 이러고 올라갔어. 저거 믿겨지지가 않아. 그냥 누가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었던 것 같아. 나는 소극적인 게 맞고 근데 웃기게 좋아하는 애도 맞는데 다만 이렇게 오랫동안 방송을 할 수 있는 거. 또라이라서 또라이라서 나. 그것도 맞는 말 같아. 아 진짜 나란 학교다. 아 진짜 이거 술 마셔도 웃긴다는 게. 도인이는 근데 용기를 내 스타일이야. 도인이는 용기를 내. 용기를 내 스타일이 용기를 내. 용기를 내 스타일이야. 이 차이가. 용기를 내. 용기를 내. 용기를 내. 용기를 내. 이 차이가 똑같아 보여도. 그냥 보듬종 다가는 거랑. 학우를 가지고. 너 할 수 있어 도연아. 그리고 또 집에 가서 이렇게 연고 발라. 오늘도 열심히 살았다 이러면서. 도연이는 컨택트 당장 좀 하라고 그러면. 대한민국이 어떤 누구와 아이 컨택트 해야 된다. 응 나는. 엄마. 왜? 어느 순간부터 약간 좀 약해지신다고 할까. 눈물이 많아지고 내 앞에서. 막 그런 게 느껴져. 아이 컨택트도 연습을 해야 돼. 오.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건지 눈으로 아이 컨택트를 보내봐. 자. 마인드 있어요. 둘. 블라인드 올라갑니다. 우리 엄마 보면 이상하겠다. 엄마. 맨날 미안해하지 말고. 너무 고마워요. 어떡해. 어떡해. 기분 너무 이상해. 너무 이상해. 이상하다. 이상하다.